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을 그분으로 호칭하며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대책위원회가 유엔인권위원회 특별 절차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선 사업장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과 노동권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에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월 14일 법률방송 노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소외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정 단어나 표현이 눈에 띄는 부분이 많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질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는 소외를 밝혔습니다.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문 대통령 표현대로 수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한 감정이나 소외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입니다.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휘하 참모진으로 있던 조국 전 장관을 현직 대통령이 그분이라고 호칭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한 당사자이자 조 전 장관과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른바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바 정도의 뜻입니다. 통상 내 말이나 내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그리 얘기하거나 표현하니 해당 표현을 쓰겠다 정도의 맥락이나 분위기에서 이른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른바 엄정한 수사, 이른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받아들이기 따라 남 얘기하듯 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해석하기 따라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못마땅하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수사는 검찰개혁 작업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역시 해석하기 따라 검찰이 검찰개혁에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남을 하는지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럿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정 사건을 지칭해서 해당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특정 사건이 머리에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초법적 막강 권력 그래서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현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 아닌가 합니다.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멀었다는 메시지를 검찰 안팎의 여과 없이 던진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장 배경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문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에도 확실한 변화를 새긴 문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 징집당한 사람들을 학생운동 동향 등을 파악하는 이른바 프락지로 활용한 녹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료들을 팔아먹었다는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고 프락치가 되기를 거부하다 군에서 의문사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물로만 여겨졌던 이런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까지 자행돼 왔다면 믿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민편 등이 오늘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 절차에 진정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 통일경제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던 임준우 씨는 같은 포럼에서 김모 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동생처럼 아끼던 후배 김 씨가 사실은 자신은 통일경제포럼 활동가들을 사찰하기 위해 위장 투입된 국정원 프락치라는 양심 고백을 해온 겁니다. 저도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 개인의 일상이 그 누군가에서 일곱 일투족이 감시당하고 들여다보여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무려 5년간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시작해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국정원은 월 200만 원의 활동비와 고성능 녹음기 그리고 소형 비디오 카메라 등 장비를 지급해가며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을 시켰다는 것이 후배 김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한동안 그 친구랑 제가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라든지 그 친구랑 함께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저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를 많이 사찰은 불혼한 지하 혁명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통일 경제라는 것들의 실체를 좀 파악하고자 북중 접경지대에 이제 통일 단동이나 이런 데서 답사기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답사기행에 참가한 것이 마치 북의 공작원과 접선을 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진짜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으로 꾸려진 진상조사팀이 조사를 벌인 결과 국정원은 프락치 김 씨에게 암투병 중인 선배를 찾아가 도청을 강요하는 등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불법 사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국정원은 공안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프락치 김 씨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고 진술서를 쓸 때마다 50에서 8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것이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는 100건이 넘습니다. 국정원 권한 남용의 역사가 뿌리 깊은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취급할 수 있는 정보와 직무가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뀌어오면서 계속해서 대공수사라는 명목 하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들을 계속해 왔고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과 무고, 날조, 위계 공모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수사라는 직무 수행을 명목으로 민간인 제보자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찰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국정원에서는 제보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유행비를 지출하였고 불법적인 성매매까지 자행시켰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의 법률에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또 혐의가 있고 그럼에도 국정원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검찰은 양심 고백을 한 김 씨를 5차례 조사했을 뿐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강제수사도, 징계조치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이에 관련 물증 확보 등을 위해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국정원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법원 등을 통해 증거 등을 확보해서 국정원의 입법행위 및 발생한 소원회를 입증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제보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은 결국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인의 인간 존엄성을 현재에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 역시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대책위는 아울러 오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별 절차 진정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불문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특별 절차에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 보고관은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 심사 후 해당 정부의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성명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대책위가 민사소송을 내게 되면 국정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다루는 첫 사례가 된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일련의 행위들이 대공수사의 명분 아래 행해진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가 전한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적법한 행위였다는 국정원 입장에 대해 우리 법원이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투표 조작으로 큰 무리를 빚은 프로듀스 X101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로텍트 101은 좀 낯설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연예인, 인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프로텍트 101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 단체가 결성이 됐고요. 이 팝업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등 실태 조사와 또 해외 사례 조사 그리고 대안 마련 등을 위한 일련의 작업 명칭이 바로 이 프로텍트 101입니다. 프로텍트 말 그대로 아동, 청소년, 연예인들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의 프로젝트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 국회에서는 이런 아동, 청소년, 연예인들의 노동 환경 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대안 마련 등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총 103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을 했습니다. 대상은 이제 6세부터 19세까지였는데요. 설문조사는 크게 이제 학습권과 노동권 두 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이 학습권과 관련해서 보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응답 대상자인 91명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드라마 촬영 기간 중에 결석이나 조퇴를 한 적이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 5일 중 1일에서 3일이 69%로 10명 중 7명은 평일에 한 번 이상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학교를 결석하거나 조퇴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평일 5일 가운데 5일을 다 빠져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노동권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이제 응답자 열의 여섯은 드라마 출연 전에 출연료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뭐 주는 대로 봤던지 아니면 뭐 출연을 포기하던지 이런 배째라식의 출연료 지급이 이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제 그나마도 이 열의 셋은 출연료를 이제 떼어먹힌 이런 출연료 미지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출연료 미지급도 이제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의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한 번 촬영을 나갔을 때 대기 시간을 포함한 촬영 시간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률이었던 37%가 12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제 1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출연하던 이 아동청소년 열의 여섯은 이제 한 번 촬영을 나가면 이제 최소 12시간 이상에서 이제 24시간까지 이렇게 만 하루를 꼬박 촬영장에서 대기 또는 촬영을 하고 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6시간 미만이라고 답변한 아이는 단 3.8%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29시간 뭐 32시간 36시간까지 일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촬영 시간, 무리한 스케줄, 또 불합리한 임금 계산, 건강권 침해 등 좀 누구보다도 특별한 보호를 좀 받아야 할 이런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방송 현장에서는 오직 상품으로만 취급받고 있다라는 게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발제를 맡았던 이종인 문화연대 활동가의 치전입니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법적으로 뭘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제 현재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등으로 규율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많다라는 게 발제 현황과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김둔하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의 말입니다. 일단 이 아동청소년들이 맺는 이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계약을 이제 근로계약으로 일단 보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노동관계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이 김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김변호사는 또 대중문화산업법 제2장 제2절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그나마도 이제 처벌조항이 없다. 이제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근거들조차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나이별로 생후 15일부터 5단계 정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대기시간, 노동시간은 다 연령대 단계별로 얼마만큼 허용이 되고 휴식시간은 얼마만큼 줘야 되고 또 심지어는 식사도 몇 시간 간격으로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을 다 세분화해놓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촬영 현장에 직접 교사가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제작사가 불러서 부모와 아동이 오케이 한다고 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허가한 교육관청 또 나아가 노동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아이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나요? 아이들 보호에 유명 무실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을 외국 사례들을 참조를 해서 촘촘히 개정을 하고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 정도 명문화하자. 이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한 목소리인데요. 이게 나아가서 피해 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또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전담 감독관 파견 제도와 또 제작진 상대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연예기획사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사 등록 그리고 관련 정보 공개 또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출석 대체가 가능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힘들어도 연기를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0%가 넘던데 아이들의 꿈을 이용해서 애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